제가 그레이 컬러 리뷰하고 나서 제목을 굉장히 잘 만든 스니커즈라고 달아놨었는데 이 블랙 컬러 보고 나니까 진짜 잘 만든 신발인 것 같습니다 보통 디자인 같이 해서 컬러 달리 해서 생놀이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이 두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디자인만 공유를 했지 컬러나 소재나 모두 각자의 브랜드 컨셉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같이 놓고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컬러 차이에서 오는 느낌도 물론 다르지만 소재 차이에서 오는 느낌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스니커즈 그리고 굉장히 진행이 잘 된 콜라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뉴발런스 웨이프 2002 R 블랙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그레이 같은 경우는 그때 리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블랙 컬러 리뷰하고 그리고 이 두 제품 컬러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02 R 모델 같은 경우는 워퍼가 여러 겹이 사용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레이 같은 경우는 소재도 컬러도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일체감이 좀 있었습니다 통일감이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클래식한 느낌이었던 반면에 지금 이 블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광에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도 사용이 됐고 그리고 주변으로 무광에 스웨이드 그리고 결이 살아있는 스웨이드 소재가 질감이고 컬러감이고 완전히 다 달라서 그대로 다 느껴집니다 소재들이 입체감이 굉장히 그레이에 비해서는 살아있고 훨씬 더 스트릿 느낌이 많이 납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레이 컬러하고는 좀 다른데 그레이 컬러는 이 부분에 사용된 반사 소재가 같은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밝기가 일정한데 지금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과 이빨에 사용된 반사 소재가 다릅니다 두 가지 톤의 반사 소재가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 이빨에 사용된 반사 소재하고 그리고 이 엔노고하고는 같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사용된 반사 소재와 이 뒷부분 윗부분에 사용된 반사 소재가 같습니다 지금 이 엔노고 같은 경우도 이 리플렉티브 크기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레이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 주변으로 이 블랙 같은 경우는 검정색에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엔노고 자체가 좀 작아 보이는 반면에 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엔노고 주변으로 흰색의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그레이 엔노고가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이 솔 같은 경우도 블랙 컬러가 미색에 누런 빛의 솔이 사용이 돼서 훨씬 더 사용감이 있고 낡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은 신발끈도 다른 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박스에 스티커 같은 거 사이즈 표기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베이프 쪽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하고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솔 부분에 있는 뉴발란스 쪽 로고는 그레이 컬러하고는 다른 색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상어 패턴 같은 경우에 그레이 컬러 리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기존 2002R 모델에 있는 이 부분의 부속품이 이 제품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히 빼고 그 부분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돌출된 느낌으로 상어의 디테일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양쪽에 브랜드 로고가 각각 들어가 있고 깔창을 보시면은 카모 패턴의 뉴발란스와 베이프의 콜라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사이즈 신으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시면은 잘 맞을 거고요 그리고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사이즈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